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. 식사는 잘 하고 계신거죠? 어머님, 어머님 왜 그러세요? 어, 그래 혜원아. 괜찮아. 좀 걸었더니 숨이 차네. 운동 부족이지 뭐. 이번 주말에? 네. 지창씨랑 같이 갈게요. 맛있는 거 사주세요. 어, 좋아. 그리고 임 작가 말이야. 네, 어머님. 더는 찾을 필요 없겠어. 더 이상 애쓰지마. 어머님. 그래도.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. 그리고 그래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.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거고. 네.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. 주말에 뵐게요. 저도 양떼옥장 데려가주세요. 네, 그때 뵐게요. 됐어요. 내가 보다 이 Girls' 가야 돼. 네. 만약에 뵈게 준비 받출 소설 순위에 뵐게이션tonessan Options 퇴근했어? 나 지금 마쳤는데 데리러 갈까? 밖에서 저녁 먹어도 좋고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미안 먼저 들어가 그래 지창이 네가 나보다 힘들겠지? 도란